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7화 시작하겠습니다. 닥터툼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전염병 10구로 인한 경제가 아이자 곡선을 그리며 수직하강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경제대공황보다 강력한 대공황 이재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브 잇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대표는 11 트위터의 현재 상황과 1930년대 대공황 상황을 비교하며 모든 것이 유사하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한편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대차 대조표는 6조 831억 달러로 매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제한 달러를 살포 중인데요. 연준은 지난 3에서 4월 1조 5천억 달러를 부렸으며 지난 9일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에 투입할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유동성 기구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5천억 달러의 지방정부 채권을 직접 사들을 예정입니다. 또 미국 정부의 매입 대상에는 정크분드와 대출 채권 담보부증권, 상업용무기지 채권까지 포함됐습니다. 돈으로 망할 수도 있는 기업의 채권이나 값이 폭락한 자산을 모두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지방정부가를 것 없이 모두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조치는 공급과 힘을 더 부추겨 경제에 더 많은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도 줄었지만 전염병 사태로 줄어든 소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다가 기업 부도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기업 부실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과 힘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 피터 쉬프 역시 파월은 경제가 회복으로 향할 때까지 연준이 계속 달러를 찍어낼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연준을 비판했습니다. 창펑자우 파이낸스 CEO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모든 실패한 사업을 사들이고 있다며 공산주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라며 연준의 조치를 비꼬았습니다. 문제는 피터 쉬프의 말대로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도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 양적 완화와 이번 양적 완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전 양적 완화는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회사체를 3년간 매입하면 사람들은 그 회사가 3년간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되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그 회사는 3년 후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적 완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양적 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에 따른 조치로 3개월짜리 단기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3개월간은 긴급상황인이 정부에서 살려주지만 3개월 후에 빌려준 자금은 모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금 망할 회사라면 3개월 후에 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위축된 소비나 회복되지 않은 경기로 인해 망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기승전 비트코인 7화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승전 비트코인 7화에서 지금의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은 생산성보다 거품이 많이 낀 버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자금의 상황이 예측된 위험, 즉 회색 코뿔소가 찾아온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전염병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 블랙스완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전염병 상황이 증정되더라도 남아있는 회색 코뿔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걱정인데요. 게다가 회색 코뿔소는 전염병 사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녀석으로 성장한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지금의 통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BDC도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많은 국가에서 연구와 실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를 엄청나게 발행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에 많은 의문이 생긴 탓이죠. 게다가 금리마저 낮춘 탓에 예금을 해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양적 완화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사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차트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도 트위터의 S&P500이 1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금은 찻손가락에 꼽히는 안전자산인데요.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 폭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온수당 1736.20달러로 치솟으며 올해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3월에는 극단적인 투매와 달러화 쏠림 현상이 벌어지며 가치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앞터터 경기 부양책을 펴고 코로나19 확진자 정점이 4월 중순으로 기대되면서 다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의 지용자산으로서 금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피터 브랜트는 트위터의 금이나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금이나 비트코인은 치명적인 상황을 대비한 보험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료는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보험 소유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보호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심해서 안전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차라리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비트코인보다 더 유망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 모검 크릭의 대표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통화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은 정량적 강화와 완전한 투명성에 의존한다는 트윗을 남겨 비트코인을 지지했습니다. 댄 모어헤드, 판테라 캐피탈 CEO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에서 태어났다. 곧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떤 자산을 어떤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정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트윗코인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